그 cab이 벗어나고, murdering him What's wrong with him? Can we talk somewhere in private? The guest room, come 여기가 새리스 집인가? 근데 이 그림자 보면은 I am Acuma 근데 이론상이래. 방법은 있는데 이론상이야. 놈을 속이려고 시도해볼 수도 있고 위처만의 방법이 있다. 다행히 해봤는데 여름에 잠이 멈추지 않나요? 자, 이 자격력이 안가서 치유가 안가서 숨을 업로드하고 있다면, 그들은 흘러가고 있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자격력이 안가서 증가하거나 이를 못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이 자격력이 진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하면 되는거 아냐? 아 위처는 안되려나? 아 위처는 안되려나? 우달리클은 살아남지 못할수도 있고 힘을 속이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오 힘을 속이는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 정확하게. 두 가지 방법은 위험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직도 우리가 그 방법을 살펴봐야겠다. 제가 믿지 않지 모르겠지.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해야 할게, 뇌너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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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내가 자꾸 이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물어봐야지! 에이! 과연 속일 수 있을까? 갑시다. 굳이 따로 가면 내가 귀찮아지니까? 비 드럽게 많이 오네. 자, 일단 그 전에 캐릭터 레벨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 근데 보면은 여기에다가 다 스킬을 꽂아놔야 돼가지고 그냥 속공 치명타 확률을 올려버릴까? 아니면은... 신속한 발올림도 있는데 일단은 회피하는 게 좋겠죠? 어,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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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다 해버려, 그냥! 이제 회피 중 받는 피해는 100벌어 줄어듭니다. 어, 그리고 이것도 있네. 불그레이드도 하자. 어? 그냥 막 찍어, 몰라. 뭐, 한 시간만 일단 대기하고. 좋아, 자정이 됐다. 가자! 집을 탐색하고 힘을 쫓아버릴 방법을 찾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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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금? 다행이다. 어? 어? 어, 여기에? 뭐 요람이 있는데? 뭐여, 뭔 일인데요? 예에에 네, 저는 계획이 있긴 한데 오늘 밤에 일을 할 수 있겠지? 제가 어떤 내용을 받을 수 있겠지? 너는 여기 기다려줘야 돼 내가 오래 걸릴 수 있겠지? 아, 다른 게 있겠지? 너 자신의 내용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아니, 다른 게 있겠지 너는 그냥 믿을 수 있겠지 갑시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오윽에 가볼 수 있겠지? 네, 믿어도 되겠지? 좋心 oh 오오오오 오븐에 넣어버려! 어 후에 넣었어 헤헷, 헤헷, 헤헷 자, 넣을 줄은 몰랐지? 자, 내장, 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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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헷! 와이.. 아, 뒤에 구멍이 있었나보구나. 수두룩 사라져버렸어요. 아, 뒤에 구멍이 있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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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질겁니다. 아, 뒤에 구멍이 있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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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이than이 이 설치에 있는 luckily, 어... 그러면은, 그, 우어, 우리알라가 아니고 여기, 어, 여기 있죠? 여기, 프레야의 정원 관련된 그, 뭐냐, 늑대인간 퀘스트? 어, 그거 깰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시간이 될런가 모르겠네? 42분 정도가 됐고, 남은 시간이 18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가능할는지 모르겠네. 나와yers, 뽸! 어? 그럼 이 전통으로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건가? 어? 혈육이면 나 이제 왕 되는 거야? 나 왕할래 나 왕 시켜줘? 하핳 나 왕 시켜주세요 어? 세리스 왔네? 언제 왔대? 하핳 하핳 그럼 너와 같이 왕할게? 누가 더 잘할게? 너! 아니면 얄마라, 자이언트 슬레이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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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도와주는데 갑자기 왜 거인 학살자 얄미르가 됐죠? 얄마라였나? 크래치는 어디있습니까? 크래치는 어디있습니까? 아! 오즈한테 얘기하는거야? 아! 오즈의 침대에 갔다! 당신의 예약을 준비해달라고 할게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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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길 잘못 들어왔나? 하핳 길이 없으면 내가 창조하면 되지 이야! 아! 비켜봐! 오케이 됐다 짜란 문이 열려요 자동으로 안녕 베나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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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간단해 하핳 하핳 그 보상 말인데요 나 왕 시켜줘요 뭐야 이 칼은 이거 저게 이거 가무 가보여 이거 또 처리하러 가야겠네 뭔데 아이구야 엄마 잔인해 앙 곰탱이 아 곰탱이 아 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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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이 탱이 곰탱이 짜 짜 짜 잠만 나 근데 칼 받은 거 있지 않아 응 운명 응 쓰레기 응 나의 운명은 쓰레기다 아 찹찹 차라라라라랍 끝 이야 곰 세 마리아 나타났네 어떻게 나타났다냐 으아 다 좀 이미크 장라소 살거워지지 못한거지 멈춰서 갑자기 어떤 거? 아들아 있는 내 번째 디디 네가 이리와 한 번을 해봅시다 와! Aaron이 como 들어가면서 뼈다 calm down calm down enough blood's been spilled 누가 이른게 다른 건가요? 이 헤어지고 죽 Göre아 우리 집과 아버지 갈렬한 stay 근데 우리를 안으로 이 길을 죽여 근데 곰 3마리를 어디서 데려온거야? 갑자기 일이 커졌네 베베베베가 들어간다 불편함이 어디서 찾아온거야? 안전혀. 이미 죄가 어디서 찾아온거야 잠시만요? 너가 죽을거야? 우리의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 알아야할거야 다 알아야할거야 그 다음엔 우리의 한을을 다 마주시길 이 여왕은 아직도 듣지 않아 히로와 킹을 한테 우리의 존경이 없어졌어 우리의 존경이 없어졌어 한 명은 냉철하게 생각하고 한 명은 그냥 명예욕에 미쳐날뛰고 있네 가족들에게 빠져나올라. 월프! 감사합니다. 퀘스트 더 늘어났네요.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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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만 받고 갈라 했는데 보상도 못 보상은 이상한거 받고 죄길죄길 둘러봅시다 무엇을 찾아봅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께요. 아마 제가 더 많이 봤을때 위쳐센스를 이용해 범죄 현장을 살펴봅시다 곰탱이가 다 닮은거 아냐? 머리를 조사한다 뼈의 머리가 하지만 뼈가 짧은 것 같다. 흰 뼈의 뼈가 흰 뼈가 흰 뼈 그리고 다른 것들 흰 뼈의 흰 뼈의 흰 뼈가 흰 뼈가 흰 뼈가 흰 뼈가 흰 뼈가 흰 뼈의 흰 뼈가 흰 뼈가 Themen 다른ales 오, 그런 것 같아요. 마법으로 변이한 것 같아요. 이건가? 나와라, 냄새! 흙냄새가 나아. 어, 이거야? 어, 이거야? 이거 냄새가 stere 요르트에게 채취한 벌꿀술 표본을 검사해달라고 부탁하자 다녀갔어요. 저 왔어요. 선생님. 국과수 맞을거에요. 진짜 모든 시체란 시체는 다 찾아낼 수 있어. 자 일단 맘 마드로엠. 근데 이거 가지고 변이라 안나고? 맘 마드로엠. 맘 마드로엠. 그는 운명을 받을 수 있어. 혹은 변화가 있어. 혹은. 설마 너가 범인인거냐? 자 지하 저장고 빨리 가주실래요? 나 빨리 가고싶어요. 자아.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근데 저장고가 어딨는데? 아 여기야? 짠. 여기야? 아. 아니네? 응 아니야. 응 아니 아니야. 자. 지하 저장고를 살펴보자. 열린 술통에 있는 벌꿀술을 살펴보자. 어딨는데요? 어딨는데요? 이건가요? 이 술 깨끗. 요술 냄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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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벌꿀술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을까? 다른 것 같아. 뭐지? 뭐지? 호오 아드! 과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거 쿠엔인가? 뭐가..뭐가 된거지 이거? 쿠엔 맞네 어?잠마 그러면은 여기 이거 있거든요? 한군데 힘이 원천을 획득한 보너스가 영구히 지속된다 이거를 빠른 반사신경 쪽에다가 어, 꼽아놓고 데미지 살짝 줄어들... 더...가 아니고 이거를 아이고 이거는 여기에다 꼽아놓자 어, 여기에 꼽아도 된게 낫겠다 그 다음에 빠른 반사신경을 다시 여기다 놓으면 이제 쿠엔은 완벽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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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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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처 센스로 저장고 문을 조사해 흔적을 찾아보자 원래 남의 집 들어오면 다 툼쳐야 되긴 하는데 시간은 딱히 없으니까 딱 이거만 끝내고 오늘 게임 끝내겠습니다 자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근데 술 한 번 밟았다고 발자국이 쫙쫙 나오네 자 아른발드를 잡자 그 아줌마 가봐요 이 아줌마 아 남자야? 남자였던가임 아른발드 아른발드 아저께 고요 아 아 이거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호쩔 우리 말 개 빨라요 대화해야 되는 거야? 야 내려 야 내려 아 진짜 개새끼 더럽게 멀리 가네 아 이 아저씨가 개구나 야 그 시종같은 애였구나 너가 안 말도 안 말도 안 돼? 베너 브란 아니, 그나 너는 별로 바이러쉬가 안닿아 아 정각을 마게라 우리学자 필요한 테이블 너의 말은 베너는 그는 안의 베너는 그 안의 베너는 아아암을 그리고 내 아버지 그에게 주소한 죽음 빙지마 I'll insist. I've letters from her. Instructions. How to poison the meat. But she never signed them, there's no seal. Will that be enough? It'll have to be. We shouldn't delay. Time to gather the Yorals. 겁말 더럽게 많네, 근데. 이 시각 세계에서 전쟁을 지지 말아야, Sarasun Creek. 당신은 알 수 없는 그의 죽음을 죽여야, 이 사이의 죽음을 죽여야? 말씀하십시오. 이 죽음을 죽여야, 제 아버지가의 아버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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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죽여야. 이 아버지의 죽음을 죽여야, 고마워, 브란즈. 이 랍스는 죽음. 당신은 이 사람을 믿으시지 않으세요? 이 랍스는 부산을 죽여야, 이 벼벅스는 죽여야, 이 벼벅스는 죽여야, 이 랍스는 제게의 제한을 죽여야, 부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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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합니다. 저는 아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정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고정은 아르바이트의 관계를 부산을 부산하십시오. Xeris은ật이 정말 맞죠? bernur commanded me to poison the maid when saris and the witcher descended into the cellars betrayed us the clam that took you in good man he's a servant to on create a lucky he will say what they command him to say he would lie for them even more he to pay for it with his head burner speaks true arnvold has served a care older ever since so you remember loy lee look a dog 다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got one more piece of evidence a letter from barna to arnvold and strutting him how to spike the meat it lacks my signature it lacks my seal but perfume so Sch Choose the mus bicide a very strong sanctuar still to be pe Such Fuk Wilk The my multiplied The Ed he was 이 엄마가 왜 이러나 이 생각하며 바라고 있는데 드럽게 말 안 듣네 홀가 루고스, 이 집을 이 집을 잃어버린 시간 그럼 우린 그레이드에 대해선 결정해야 할 것들은 릴스라엘 기다려! 아버지 당신이 내게 이끌어 앞뒤에 이끌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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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너가 멈춰져? 너가 없었지? 너는 없었지? 너는 없었지? 하지만 당신은 없었지? 내가 아기 때문에 죽는 애는 자기 어머니가? 무슨 말이야? 나 자신을? 나? 가족들과 그룹? 나 이거 Outrug해! 개소리 하고 있네 방금 전까지 안 믿다가 갑자기 아들레미가 말했다고 그걸 믿든 아휴 가소로꾼이라는 표정이네 저거 내가 이겼다 야 근데 아직도 비와? 비 좀 그만 오지 내 이름, 내 존경, 내 존경, 내 존경, 내 존경 하지만 충분하여, 언젠가 우리에게 겨드려 감사합니다, Geralt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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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저는 이런 젊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히로들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게디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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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빨리 못 끝내네. 뭐. 그렇다고 생각했죠. 자. 왕은. 자. 잠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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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뵈게 말하는지 얼마 전에, 우리 도로로를 보냈다가 오늘 오늘의 아침이 끝난다 오늘, 빛나서 나王의 도로를 여유가 수행이 세게할 것이다 오오오오오 여성왕이 탄생한거네 이제 머리에 쉐도그 올라가면 웃기겠다 여성왕이 탄생한거네 여기 그 사이크드오크로 저는 좋은 여성왕과 다른 여성왕이 될 것 같다 여성왕과 스칼라가가를 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여성왕과 스칼라가를 원하는 것 같다 아, 저는 빼주시면 안돼요? 왜 나까지 포함시키지? 저 아저씨 개빡쳤다 저 아저씨한테 가야되나? 자, 이렇게 해서 퀘스트가 끝났는데 싫어 어 어 일단은 싫어요 자, 왜냐면은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자 자, 겟인 에이스 하면서 여기 자, 어쨌든 오늘 위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갑자기 퀘스트 하나 더 해버려가지고 시간 좀 넘겼는데 예 오늘 위처는 여기까지 어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바위